어차피 소멸되니까 그 적발된 게 소멸 안 돼요 어? 소멸 안 돼요? 네, 그건 말소될 때까지 따라가요 네, 디젤 트럭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용달번호 좀 하려고요 차가 몇 년씩이에요? 작년이요 작년 거고 지금은 본인 명의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거기다 넘버 장착하시려고요 네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흔히 넘겨받는 기존에 LPG나 디젤차 넘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디젤차 LPG 넘버를 전기차에 달아놓은 거를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후자가 더 싸요 거의 매물이 안 나오죠 달았던 분들은 거의 1년 이내니까 기본 한 번 달면 뭐 3년 이상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달았던 분들은 무료로 받은 분들이라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정이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게 없고 두 가지 방법인데 좀 빨리 달고 싶으면 그냥 디젤 넘버 다는 거고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거기에 나오면 아니면 유가구 조금 적이 된 거는 매물이 없나요? 아 1차 적발 이런 거 된 거? 네 네 네 그것도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 것도 잘 안 나오죠 어차피 소멸되니까 그 적발된 게 소멸 안 돼요 어 소멸 안 돼요? 네 그건 말소될 때까지 따라가요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적발은 넘버 말소 그걸 리셋이 안 돼요 1차가 6개월이라는 게 뭐가 6개월인 거죠? 유가 보조받을 수 있는 게 기간이 6개월이 정지라고요 아 계속 따라가요 그럼? 네 네 그런 것들은 적발됐어도 다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찜찜하니까 1차 적발은? 2차 적발은 사면 안 되는 거고 적발될 일 없으니까 1차도 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좀 저렴하게 할 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유가 1차 적발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전기차 1이 거래되는 그남바를 사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혹시 매물 나오면 연락 주시겠어요 선생님? 뭐 적발이나 전기나 둘 중에 하나요? 네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? 천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해놨다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